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참 한국이 천운이 함께하고 앞서 여러분들 살았던 그런 선대들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분야인 반도체를 지금 잡은 거죠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라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이 반도체는 전기 공급이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전기가 송전선을 깔기가 그렇게 어려운 모양이네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여러분들 반대하고 농토를 여러분들 수용하는 데서 또 반대가 따르고 110km 120km 이렇게 송전선을 깔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지자체를 통과해야겠습니까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다 합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합의가 돼야 되니까 사실상 반도체 사업을 하기가 어렵게 됐구나 하는 지금 송전선 이상을 까는 거가 쉽지가 않은 일이 돼버렸구나 이런 내용이 오늘 일면 톱 기사로 났네요 여기 보시니까 매일경제 지금 일면 톱 기사가 아마 국회가 여러분의 전력망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모양입니다 반도체 송전고속도로가 차질을 빚게 됐는데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마 며칠 전에 윤 대통령께서 최고의 보조금이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이 기사를 보니까 참 지금 서민들이 많이 어렵네요 돈을 빌릴 곳이 없어서 이것까지 사용하는데 이 카드론이 40조까지 육박했는데 카드론이 이자가 어마어마히 비싸지 않습니까 마지막 수단인데 신용금고라든지 채말금고나 이런 데도 대출이 안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구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조금 수고스럽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고 그다음 방송을 함께 들어주시면 조금 영상이 노출이 조금 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좋아요를 누르면 한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세한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량이 원전 14기를 여러분들 건설해야 될 용도로 막대한 규모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서해안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송전망 건설이 수년째 지연이 되는 것이고 그걸 촉진하기 위해서 여야가 이제 머리를 모으고 전력망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무산이 됐는 모양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소형 원전 전력을 공급하는 바로 인근 거리에 지을 수 있는 sml이라는 발전소가 대안으로 지금 떠오를 모양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수도권에 소형 원전이라도 원전 지으면 또 야단 법석을 지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기술적으로는 송전선을 그렇게 110km 120km 깔지 않고서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기술적으로 가능하네요 전력이 소요가 폭증하네요 이게 기가와트입니까 GW가 2029년도에 0.4 2042년도에 7.0 2053년도에 14.7 테이블을 잘 만들어놨네요 주요 전력망 건설 지연 사례 당초 목표 2019년 중공 2025년 6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늦어지는 게 다반사입니다 66개월 150개월 90개월 송전선 전력망 건설이 이렇게 여러분들 늦어지는 거예요 지연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업들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구워 가지고 설비 투자를 하는데 송전선이 여러분들 전력망이 제대로 구비가 되지 않아 가지고 60개월 지체되어 가지고 150개월 지체되면 사업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용인일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622조 원을 투입해 조성한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수요량이 대형 원전 14대 이상을 여러분들 지어야 될 정도인데 전력망 구축에 주민 반대와 부처 간 이경으로 10년 넘게 여러분들 미뤄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어떻게 반도체를 유지할 수 있을지 정말 문제네요 이게 기가와트일 것 같은데 2054년도에 14.7 2037년부터는 송전망을 통해 태양광과 풍력발전단지가 몰린 호남서해안과 하력발전소 원전 위치한 동해안으로부터 전기를 조달하는 계획이 잡혀 있다 그런데 물론 보조적인 수단으로 풍력하고 다음에 태양광을 사용하겠죠 그러나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결국 굉장히 풍력이나 태양광은 전기질도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계절성을 많이 타기 때문에 지금 송전만 설지로는 전기를 실현하기에 역부족인데 주민 반발과 각종 송사에만 휘둘려서 150개월이 지연됐네 올해 12월에 중공할 수가 있게 됐다 참 한국은 지금 진행되는 걸 보게 되면 참 아깝하네요 그런데 이제 대안이 있네요 대안이 있는데 설치 제약이 비교적 적은 소형 모듈 원전 smr이란 그런 용어가 요즘 자주 등장하네요 이 smr을 전력 수요지 인근에 설치하게 되면 송전망의 부하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되는데 정동욱 교수는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성에너지는 간헐성 불규칙성 때문에 첨단 산업의 전력을 공급하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원전은 일정한 출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고 특히 smr 소형 모듈 원전은 수요지 인근에 발전소를 짓고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규모 송전망 건설이 필요없어 효율적입니다 대안은 있는데 이 대안도 이제 부처 간 이견을 극복해야 되고 토지 수용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처럼 나라가 일사불란하게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힘을 결집시키고 시간을 잔축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그냥 무능한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마침 오늘 한국경제신문이 두산이 탈원전 때문에 굉장히 그동안 고생을 하다가 원자료를 건설할 수 없으니까 사람을 해고하고 인력들이 떠나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smr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제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네요 탈원전의 암흑을 딛고 smr 소형 모듈 원자료로 일어선 두산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 최대 소형 모듈 원전 설계업지인 뉴스퀘피바워 건설 프로젝트의 전기발생기 튜브 등 2조 원이 넘는 주기기를 납품한다는 소식이다 두산은 대형 원자를 34개나 제작한 원전의 강자였지만 탈원전 정책의 수주 물량이 끊겼고 수출기로 맡겼는데 기업들은 또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니까 그 과정에서 기존의 원자료 건설 그런 노하우나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소형 모듈 원전 smr이라는 것을 상품하는 데 성공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떻든 간에 이렇게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모든 나라가 이제 육성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는데 우리는 기반이 참 잘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메모리 분야의 절대 강자인 두 회사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분야까지는 손을 뻗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인데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데 그 밑에 보니까 또 이재용 회장 19개 혐의 모두 무죄 그것을 뒤집기 위해 검찰이 2심 재판이 시작된다 보니까 검찰 관계자 입장에서야 그래야 얼굴을 세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총상 우리가 아는 1심이라는 것은 사실 재판인데 2심에서 여러분들 1심 재판이 뒤집어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다시 여러분들도 2심까지 끌고 가네요 경영 끝 불법 성계 혐의에 대한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삼성전자의 사법 리스크가 또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이재용 회장이 3년 동안 100번 여러분들 법원에 출두를 했네요 보시게 되면 1심이 진행된 3년 5개월 동안 107회 열린 재판 가운데 총 96회를 출석했고 1심 판결까지 약 3년 5개월이 걸렸는데 2심 최종심까지 가게 되면 또 몇 년 정도 더 시달려야 되는 거예요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에 검찰 관계하시는 분들이 고생도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참 보면 요즘에 눈살을 이름들 찌푸리는 최근에 본 기사 가운데 그거는 여기 조남근 씨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그런 피의자 수행하듯 따라 나선 전직 검찰 인자의 처신 얼마 전이죠 조남근 씨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했던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경영자가 사업을 하면 거의 전력 투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또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겠지만 3년 동안 법원을 여러분들 100번 정도 출두를 해야 되니까 나라가 도와주지를 못한 망정 끝까지 괴롭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나드 비숍 여사 이사벨라 비숍 기억에 남아있는 분 조선조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뭐죠 국민들을 괴롭혔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그분이 한반도를 여행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남자들이 무기력한가 그런데 저 사람들이 그냥 일단 압록강만 넘어서 두만강에 가면 그렇게 생기가 넘쳐려고 자기 조국인 연국의 신사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뭐든 좀 기품도 당당하고 그렇게 할까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압록강을 차이를 두고 저렇게 차이가 날까 그런 글을 썼지 않습니까 조선을 여행하고 난 다음에 그게 여러분들 관하에서 워낙 수탈이 심하니까 돈만 모으면 불러가지라면 때려가 돈 뺏고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남긴 명문이 이 민족이 정직한 정부 하에서 이렇게 놓이게 되면 길이 번성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돈을 갖고 호화 변호사 군단을 쓸 수 있는 사람도 이렇게 당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런 정도의 송사에 걸려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보고 가끔가다 고소고발 좀 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사정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 돈도 돈이지만 계속 여러분들 수사받고 이렇게 법정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비생산적인 일인 겁니까 그것까지 저한테 요구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하는 사람들 전문가들은 또 그걸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검찰이 그냥 그 선 정도에서 맞췄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본인들도 얼굴이 있으니까 이게 지난 2월 5일 날 19개 혐의에 모두 다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참 문제가 많네요 지금 뭐 삼성전자는 초긴장 상태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검찰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돈을 치열하게 벌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모를 거예요 그냥 봉급 날리면 일단 봉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고대역풍 메모리 AI 반도체 메모리 칩과 관련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밀려 가지고 야단 법석이지 않으면 주가가 떨어지고 그리고 그 3나노공정 4나노공정 2나노공정 그 일정표에 보면 대만 반도체하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존엄을 다투는 혈전을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처럼 여러분 수조정도 보조금 못 주더라도 매주 여러분들 총수가 여러분들 재판 과정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참 문제가 큽니다 참 보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분께서 아주 고마운 말씀을 하셨는데 신루느님께서 아 이게 페르키나님 중요한 말씀하셨네요 강용석 씨도 고소고발에 지쳐 이제 더 이상 사기선거 관련 고소고발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방송에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제가 여러분들 경찰서에 고소고발로 제가 참 법 없이 살 사람인데 고소고발 여러분들 처음 간 것이 조국 관련된 겁니다 민주당이 여러분들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그다음 조국 씨가 또 별도로 두 건인가 세 건을 아마 고소를 해가지고 학을 뗐습니다 그걸 보고 얼마나 사람들이 피폐해지는지 그러니 이재용 씨가 이런 백번 법원에 출두하게 되면 정신줄을 그려다 안 놓은 게 다행입니다 그때 이거 안 되겠구나 이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이러면 그리고 고소고발을 하더라도 고소고발하는 사람들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피해 가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나라가 된 겁니다 탄핵소출을 국회의원들이 수없이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치료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비용을 그게 수없이 고소고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특정의를 찍어가지고 고소고발을 계속 남발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냥 고소고발 남발한 사람은 재미삼아 알 수 있는 것이고 고소고발 당한 사람들은 변호사 써야 되고 그다음 뭐죠 무슨 진술서나 답변서 같은 걸 계속 써야 되니까 그거 다 에너지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나는 아주 칠색입니다 그거 보고 경찰서 좀 출동해가 또 그다음에 무슨 뭐 유튜브 하면서 또 뭐 윤비양 씨 관련해서 또 뭐 종로경찰서도 가고 어디도 가고 아주 징글징글해요 그러니 의사들이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다 필수 의료분야 이런데 소송이 얼마나 심한지 의료분야 얼마나 심한지 내가 의사가 돼서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될 건지 어떤 상황이 놓여 있는지 흔히 그냥 보이는 겁니다 꼭 경험해야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의사가 아니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의사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의료분쟁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거기다 이런데 변호사 수는 엄청 늘어났으니까 무재비야 이럼 고소고발 하겠죠 제 이야기 요지는 그렇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